옵 옵 돈 벌었다 쌍성고 쌍성고 쌍성오면 쫄깃 독알 독알 너무 좋은데? 뭐? 이게 뭐지? 사사사사사오도에반데 독일 시빌 딩가네기 야비 스킨 낀 김..금강저도 잘 넣었네 김강저 고개 망단 다리걸기 아 저 망할지 아 저 망할지 다행이다 저 망할지 내 남은 트윈 캐시를 중과로 방송에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트윗 정상영업합니다 미라솔 미라솔 2월까지 면 달고 싶었던 사일런트 구독 배치를 그래도 10일정도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행복해요 뭐라? 쑥쑥 크는 숭님 3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파지직에서 쓰면 되지 아 맹고 맹고 괜찮다 에구야 이게 사수비가 뭔데 사수비가 원인이다 공격 맹도 뭐? 엄청 저렴한 정밀이잖아 이건 사야해 벽멜 타이어보다 싸다 신발보다 싸다 낙댐 던종킬 유물 4개 먹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맛있는 것만이 잔상이 맞나 폭죽아 맞나 폭죽아 나을 것 같은데 포어 호버링 카우 카이트 카이팅하는 사일런스 저기 망간건무야 뭐가 불만인데 안나오니 빡치네 진짜 뭐라? 아까 다 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 트윈 캐시가 남아있었네요 어? 감사합니다 머리로는 님을 떠나보내지만은 가슴으로는 떠나보내지 못한게 아닐까요? 아니 내 재생포션 아니 내 재생포션 뭐? 삼검 무류 아 제발 이런 똥 핸드는 그만둬 어떻게 저글이 안나올수가 있지? 수수깡 어 어떻게 건물이 저렇게 많은데 아휴 성미라 성미라 성미를 못말려 스낵을 못말려 사이렌 잠꾸러기 어 아니 이게 핸드지 아니 표창 네 단독 막지 않았어 다 внеш미로 못맞아 아무리 음 날씨가 날씨가 그ket 날씨가 남은 그로우가 쓰레기라고요? 사실은 대개 5장씩 넣고 다니는 똥키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봅시다. 흑흑 사흑 빠따레 날린 비세장 엘리트 훨씬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엘리트가 없네 옳지 잘 날려왕 나왔으면 구구구구를 먹을 수 있었는데 뭐? 궨전보다 좋은 것은 이 궨전 왠전 이 두장인데 왜 한장도 안나오지? 버그인가? 예비좀 줘봐 으흐흐흑 괜찮은 세장은 룬 피라미드 녜공 흑으으으응아 아 힐 덴받음 힐 덴받음 망단이냐 귀집비냐 힐 덴받음 힐 덴받음 힐 델바 힐 델 힐 덴 힐 덴 힐 덴 힐 힐 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비. 제발 종호주 줘봐. 쉽지 않다 진짜. 아 연막. 신간 애기. 저기 두 번째 턴인데 45댐 넣는 건 거기다가 약취 손 다가오는 건 대체. 뭐 하자는 건지. 진짜 달팽이는 노라이다. 뭐 하자. 뭐 하자. 뭐 하자. 뭐 하자. 뭐 하자. 뭐 하자. 힘 다시 올린다. 힘 다시 올린다. 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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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왠전 진짜 나빴다. 나빴어요. 귀 찢어주라. 쾅! 강호할게 없네. 자라. 강호할게. 비단... 또 별로일 것 같은데. 민포를 쏴야겠다. 공포포션이 나왔으려나? 위 찢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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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시계좀 올리면서 왼쪽도좀 올려주고 왼쪽도 올려주고 왼쪽도 올려주고 왼쪽도 올려주고 왼쪽도 올려본다 슬바 다리걸기가 있는게 나으려나? 다리걸 다리걸 정밀이나 웬일로 벤전타 나오냐 젊은 смер같이 ὐ 무엇 이걸 막네 ㄷ ㄷ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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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ỷ ㄷ ㄷ 고동댐 넘어왔으네 네티웠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